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민희입니다. 오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특별히 준비한 맛집 인증 방송 딜리셔스 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맛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에 위치한 킹크랩 대게 한 곳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게 타임스퀘어에서 5분 거리 인근에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이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긴 말 필요 없이 빨리 들어가 볼게요. 생방송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킹크랩 요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와봤는데요. 그 전에 가게 내부를 살짝 볼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브라운과 네이비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2층, 3층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모임, 회식하실 때 딱일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맛있는 킹크랩이 어떻게 요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람회의 맛있는 방송 라이브 브라이오티 쇼핑쇼 디디션 스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찬홍입니다. 네, 쇼호스트 박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궁화코치 피었습니다 해서 두 번째 맛집 저희가 찾아왔는데 와, 진짜 이 음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 상 제대로 차려주셨어요. 네, 민희 씨. 오늘 여기가 어딘가요? 오늘 여기가요. 영승포시장역에 위치한 킹크랩 대기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 타임스케어 그리고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여기가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5분? 네, 그러니까요.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딱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말 모임 많으시잖아요. 저희 아까 영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 3층 되게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연말 모임 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디스패치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무궁화코치 피었습니다로 오시면 채팅 참여가 또 가능하거든요. 저희 좀 이따 이벤트도 있으니까 무궁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또 무궁화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혹시 그 주차가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 모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요. 여기에서 한 40m 거리에 동방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차비도 얼마나 그게 은근히 필요하거든요. 정말 안전하게 주차하고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JJ님이 물어봐 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중요하시면서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블로그에 또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미리 좀 찾아봤어요. 어떻지? 메뉴 뭐 있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저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게 다가 아니에요. 저거 일부 거 되게 많은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맛있다, 깔끔하다, 되게 칭찬이 많은데 저걸 보고 와서 그런지 오늘 진짜 오늘 맛집 제대로 찾아왔구나, 진짜 맛집 왔구나. 맞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인터넷상으로도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 왔다가 가는 분이 없고요. 두 번 정도는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유명한 집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메뉴가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상 차린 메뉴가 나오는데 A세트는요, 랍스타 2인 세트가 10만 6천 원. 대게도 마찬가지로 10만 6천 원이고요. 킹크랩 2인이 12만 4천 원. 지금 묵꽃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 가격의 10% 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디세트 랍스타의 대게 2인 10만 6천 원. 랍스타의 킹크랩 2인이 11만 5천 원. 또 똑같이 대게 킹크랩 2인까지 11만 5천 원에. 네. 1인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2인 가격에 지금 10% 할인이 다 들어갔고요. 사실 여기서 딱 끝나.